짜잔 먹는거 아니엔나 이빨이야 오늘 써니가 이갈이 해가지고 이빨이 하나 뽑혔어요 밖에 나갔다와보니까 해피 몸에 피가 묻어있더라구요 조금씩 그래서 뭔지 확인을 해봤는데 써니 입에서 피가 나와가지고 한번 확인해봤는데 이빨이 이렇게 빠져있더라구요 이빨이 빠져있어서 확인해본거가 이제 써니 뒤에 이갈이를 시작해가지고 이제 오늘 처음으로 하나 뽑혔어요 아마 계속 뽑힐거 같고 알기로는 한 7개월까지 3개월부터 7개월 사이가 이갈이 시기인데 써니 잘하고 있는거 같아요 처음에 진짜 해피 보면 피자국들 조금씩 있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다행히 삼촌 아닌거 같고 써니가 이갈이 시작해서 거기서 피 때문에 묻은거 같아요 어쨌든 써니 써니 이거 니 이빨이야 써니 이빨 먹는거 아니야 이빨이야 무기집 중에서 봐 포니 이빨이야 이빨 고생했어 포니 고생했어 포니 짜잔 뭔가 아니야 이빨 이빨이야 오늘 포니 첫번째 이빨 뽑힌거 고생하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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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